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김동음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제목은 펄어비스고요. 종목고도는 263-750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9월 30일 오후 12시 5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펄어비스 오늘 이제 8만 1000원 구간 거의 그 근방에서 계속 버텨주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시장이 반등이 좀 나아지고 있는데 오늘 시장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죠. 어제 해가지고 좀 갭하락이 크게 나왔었고 어느 정도 좀 갭을 약간 채워가는 이런 느낌으로 조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이게 차트가 이런 식으로 아직은 하락 추세인데 여기서 갭 채우고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겠고 혹은 여기까지 또 반등이 나와줬다가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겠고 여기를 뚫으면서 다시 전고점으로까지 갈지는 저는 좀 조금 애매합니다. 아직 악재들이 좀 많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래서 오늘 시장이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펄어비스는 이제 오늘 좀 조정을 받았다가 반등이 나와주고 있지만 조금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일단은 오늘 요즘 들어서 시장이 좀 좋지가 않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테마주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어요. 테마주 장세죠. 테마주 장세. 그렇기 때문에 약간 대형주들은 힘을 쓰기가 어려운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펄어비스도 이제 대형주다 보니까 시세가 좀 강력하게 나기가 약간은 어려운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좀 모멘텀도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겠고 어쨌거나 뭐 실적적인 부분이나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모멘텀적인 부분이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리포트가 오랜만에 또 떴는데 이제 NAC 쪽에서 글로벌 시장 신작 성과 기대 목표가 11만원 이렇게 다 거의 비슷하게 다 나오고 있죠. 최근에 11만원으로 다 목표들을 거의 통일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 이 검은사항 모바일 같은 경우 이제 중국 출시가 올해 안에 진행될 예정이다. 그리고 2022년 내년에는 붉은 사막 후년에는 도깨비 이렇게 신규 게임들 확대하는 구간에 진입을 했고 이런 신작 출시에 따른 실적 성장과 모멘텀 본격화가 기대된다. 그래서 이 중국에서 굉장히 오랜만에 출시하는 게임입니다. 검은사항 모바일이 거기다가 이제 퀄리티 측면에서도 이제 중국 다른 업체들보다도 위에 있다. 거기다가 이제 검은사막 자체가 좀 게임이 오래 되었다 보니까 지난 4년 동안 이제 누적된 콘텐츠로 인해 가지고 이 콘텐츠 소모량이 많은 중국 게임 유저들의 취향이 맞을 것으로 판단 그래서 성공 가능성을 높게 평가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런 붉은 사막이랑 도깨비 같은 경우에는 내년 이후 볼 수가 있겠고 붉은 사막은 2022년 여름 출시 거의 한 2분기에서 3분기 정도 되겠죠. 2에서 3분기 액션 어드벤처 걸스웨이 게임인 그런 부분이고 이제 RPG 장르고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해서 준비 중 그래서 콘솔이랑 PC 플랫폼 모두 대응할 계획 그래서 이런 검은 사막이든 붉은 사막이든 이런 사막 시리즈로 이제 펄어비스의 지적 재산권 이 IP의 파워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붉은 사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세계가 글로벌적으로 세계가 집중을 하고 있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게임이 되겠고 전 세계에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기대를 하고 콘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그럼 뭐 유럽 쪽으로 많이 써먹을 수가 있겠고 미국이나 유럽 쪽이 이제 콘솔 사용자가 좀 많으니까 P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시아권 아시아권이라든가 그 외의 국가들 국내도 포함해가지고 이런 쪽을 한번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내 추가적인 동영상을 통해서 구체적인 정보가 시장에 공개될 것이다. 그래서 올해 이제 10월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 나올 수 올해 안에 나올 수 있는 모멘텀 빠르면 10월에도 나올 수 있고 10월에서 12월까지 해가지고 나올 수가 있는 모멘텀들 보게 되면은 이제 검은 사막 모바일 흑색 사막 흑색 사막 검은 사막 모바일 중국 거 중국 출시가 일단 있겠고 그리고 이제 요거 이 붉은 사막의 추가적인 동영상 공개 요거가 이제 그 지스타 국내에서 이제 하는 게임쇼 지스타에서 공개될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일단은 오늘부터 해가지고 그 도쿄 게임쇼는 진행이 되죠 도쿄 게임쇼는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따로 참가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요거는 뭐 넘어가고 국내 이제 지스타 지스타에서 이 붉은 사막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붉은 사막 영상 공개 추가적인 동영상을 공개하게 되면은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글로벌적으로 관심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물론 지스타가 이제 글로벌 게임쇼 큰 3D 게임쇼 안에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어쨌거나 영상 공개하게 되면은 다 주목을 하겠죠 뭐 한 요정도 추가적으로 뭐 더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그 흑색 사막 나오고 나서 중국의 흑색 사막 나오고 나서의 이제 그런 실적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들 그것도 이제 거의 4분기 실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요것도 좀 많이 멀긴 했습니다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또 내년에 나오니까 어쨌거나 지금 한 두 가지 정도가 한번 좀 쓸만한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올해 안에 볼 수 있는 거는 그리고 이제 도깨비 같은 경우에는 8월 25일 게임 이스컴 이제 공개된 이후에 국내외 유저들로부터 좋은 평가 받았고 출시 이후에 또 성과가 기대가 되는 부분 거기다 RPG 장르에다가 메타버스 메타버스 요소를 좀 반영을 했고 그래픽도 좋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리포트가 나온 부분이 되겠고 특별히 뭐 새로운 얘기는 없습니다 이제 목표가만 조금 올린 부분이 되겠고 거의 이제 대부분의 증권사가 11만원 정도를 다 목표가로 잡고 있죠 11만원 정도 기존에 10만원 했었다가 10만원 한번 뚫고 오니까 뭐 거의 약간 그렇게 높인 느낌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매동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기간 매수는 좋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해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매수세가 좀 들어왔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 여기 지금 매도가 잡혀 있긴 하지만 뭐 장 마감때까지 다시 또 매수로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신경을 쓸만한 그런 부분들이 없죠 공매도가 워낙 많이 나오고 최근에 이렇게 들어오긴 했었는데 뭐 FTS 관련한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거기다 뭐 약간의 휴 커버링 그런 느낌도 있었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좀 매도가 좀 압도적으로 좀 많은 공매도 특히나 공매도 쪽에 좀 압도적으로 많은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매도가 좀 잡히면서 외국 창구에서 매도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늘도 뭐 그냥 무난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주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같은 경우 이번 주는 이제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이 금요일이고 이제 내일 해가지고 그냥 뭐 이 정도 수준 이런 박스권 수준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내일 내일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최대한 안 깨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8만 500원 정도 대충 8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횡보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월봉 같은 경우 이제 월봉은 이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오늘 9월달 오늘이 마지막이고 이렇게 좀 빼가지고 거의 한 8만 500원 정도 수준 이렇게 이어가고 있네요 거의 맞추다시피 하고 있고 오늘 또 장 마감 때까지 변동성이 좀 생길 수도 있겠지만은 뭐 이 정도로 마감이 된다 뭐 그냥 오케이 괜찮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된다면은 뭐 7만 4천 원 정도 7만 5천 원 정도 구간에서 다시 지지해 주면서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여기서 그대로 여기서 이렇게 바로 반등 나오는 다음 달은 바로 반등 나오는 뭐 이런 패턴들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퍼러비스 오늘도 그냥 평범한 구간을 이어가고 있고 이제 아무래도 실적은 좋아질 게 분명하잖아요 좋아질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검은사막이 진출하지 않았던 시장 중국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진출하게 되면서 나오는 그런 분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적적으로는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겠고 특히 중국 시장이 뭐 작은 시장도 아니고 중국 시장인데 거기다가 지금 2분기에는 적자가 떴죠 2분기 적자가 떴었기 때문에 물론 3분기 실적까지도 그렇게 뭐 좋은 편은 아닐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거 나오고 나서부터가 이제 시작이죠 흑색사막 나오고 나서부터가 이제 실적적으로 크게 개선이 되는 그런 바닥을 지나는 이런 부분들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일일 비할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퍼러비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하셔서 상단에 있는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를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메뉴가 나와 있죠 2021 무료 추천 종목 메뉴 들어가시게 되면은 매일매일 아침마다 무료 추천 종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 이렇게 공지사항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장전, 장전에 이제 전일 미국 증시 그리고 금일 국내 증시에 대한 그런 시황적인 부분들 다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전 준비를 하고 장시장을 하는 9시가 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종목과 얼마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손절가까지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당일날 좀 승부를 볼 수 있는 종목들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이제 무료 리딩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많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테마주 검색기가 출시를 했습니다 AP테마주 검색기 그래서 이렇게 모바일 버전과 PC 버전 이렇게 있고요 이런 테마주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마주 매매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방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